알라라크 알라라크가 알려준 좌표는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병력은 이미 근처에 자리를 잡은 것 같군요 움직임을 보건대 테라진을 놓고 당신과 경쟁을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짓을... 어쩌면 자신의 약한 전사들을 정리해 달라는 거 아닐까요? 탈다림은 무엇보다 힘을 우선시하니까요 일단 추출 장치까지 이동한 다음 추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장치를 지켜야 합니다 지원해줄 밤까마귀와 해방선을 가동시키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구마와 라이글, 알라라크가 말해주지 않은 다른 정보는 없어? 스캔에 따르면 이 지역의 생체 신호가 감지됩니다 땅 속에서 말이죠 계속 땅 속에만 있진 않겠지 대비하고 있을게 이번 작전은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당신의 기억을 되찾고도 남을 테라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려를 표하는 코랄의 시민들이 오늘 저녁 황궁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공격이 자치령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그와 프로토스에 대한 황제 군사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바 새로운 전수북이 준비됐습니다 해방선에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구경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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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의 장소에서 남을 발견했기때문에 창의 시d- G.A1 노바, 탈다님이 우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용케 알라라크 군주님의 눈에 들었을진 몰라도 내겐 아니다 이 도전에서 너와 난 테라진을 두고 대결을 펼칠 것이다 최고의 전사가 승리를 거두겠지 아직도 그 모선 때문에 화가 안 풀린 것 같아 이거 쉽진 않겠는데 라이크! 깜짝이야! 듣고 있습니다 좋아 라이크 장치의 위치는 모두 확인된 거야?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당연하죠 보시다시피요 무모자인들은 생체기계공학을 이용해 추출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연구하고 당장은 장치에서 테라진을 추출하는 동안 장치를 보호해줄 병력을 준비해야 돼 진짱 사라진 연구자들을 찾은 것 같아 라이크 모두 감염됐어 어렵지 않죠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을 표현할 거에요 부족하는 건 군 소련 대해줍니다 돌아서 소련 목 발.. 불.. región 것.. 쥐.. 경고, 아프다. 그것은 못바둔, 더욱이 더 잘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은 거침없이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뒤따르겠습니다 사령관님. 일이 끝나고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기만 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어요. 듣고 있습니다. 이동 네 건설로건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말씀하십시오. 명령을 내리지 모르셨나요? 물론 여기는 노바. 에 unfolding. 전장은 훌륭한 자격증이 있음이 순차적이고 있습니다. 전장은 훌륭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동차한 holy town. 전장은 훌륭한 것입니다. 경고 – 우리 동료스킹! 다수의 감염체들이 우리 기지로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만족해 주십시오 물론이죠 듣고 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무슨 얘기죠? 마음대로 하세요 방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방금 아 사령관님 주먹! 듣고 있습니다 공격 및 공격 버튼 욕심법 없으십시오 우주 부속 건물 완성. 부속 건물 완성.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전사들이여 나아가 승리를 쟁취해라. 크로토스가 장치를 공격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치가 파괴되면 테라진을 투출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줄어들 겁니다. 상황은? 방금 뭐라고요? 다시 말해. 여기는 노마. 반드시 헤라진. 거진의 승리. 듣고 있습니다. 탈다른 병력이 추출 장치에 도달했습니다.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장치가 파괴될 겁니다. 간설러관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상황은? 간설러관 준비 완료. 명령을 겨루고. 해방의 시망이 왔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시작이 좋아. 첫 번째 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신기해. 이 장치 안에 무슨 생명체가 있어. 로바. 추출 작업이 감염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니. 로바. 분 usually 한 공격기 everybody. 로바. 신발 car. 로바. 거짓말을 거짓말고 있습니다. 공격기. 경고를 끌고 있습니다. 미래는 유행보공사, 타이밍을 극시하겠다고 방금 경력합니다. 드기업을 새우에 처해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동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라이글, 이곳으로 함선을 보내. 테라진을 보낼 준비가 됐어.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응? 그러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싹 쓸어버릴 시간. 우모자 기록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이곳에 광산을 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놓고 간 장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모자의 기술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한번 확인해 볼게.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방 지원 대기 중. 계속 하세요. 운려가. 운려가 좋습니다. 준비 완료. 도움말고, 도움말고! 저 나약한 것들에게 가르침을 주자! 상황은? 반드시 해라! 조심해서 이동하십시오. 스캔에 감염된 공성 전체가 감지됩니다. 도착하십시오. 두번째 장치가 가동됐어. 그런데, 쉽게 테라지는 가져가진 못하겠는데?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명령댓어. 상황은? 우리의 차량은? 평행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이 도착하십시오. 이제 등장. 젊은 것이다. 그리고, 수을룩에 도착하십시오. 차량은? 공격이 도착하십시오. 도착하십시오. 나는 승부하십시오. 고급이 도착하십시오. 오경일 펄하십시오... 중距離 만드는 걸 어르신을 하였는데, 이곳은 연동자에 오르지 마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해 공격을 경麼하게든가 하나의 툴근을 찾아볼 수 있도록 옵니다. 도착하기엔 리 wack.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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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웅한 경고를 souder한 후의 갈등을 운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 시설 안에 몇몇 연구 도면이 남아있을 겁니다. 시간이 되면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지. 라이글, 내가 여길 둘러보는 동안 병력을 지휘해줘. 물론이죠. 명령대로 침입자 발견, 방어 프로토콜 파동. 잘 내립니다. 이 일단 길은 다름없습니다. 성렬, 성렬한다. 역대기를 여행 앞 다니고 왔습니다. 나뉘. 아, 나중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끝난 뒤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찾았어. 그런데 이걸 어디 있을 생각이지? 아, 나중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조원이 필요합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르고. 노바, 더 많은 감염체들이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순 없어?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바라죠. 이동 중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자, 빨리빨리! 방금 으로 그렇게 하쥬. 뭐라고요?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저 조모래기들에게 또다시 패배할 순 없다. 전사들이여, 무게를 들어라! 타스트로 날 데려가진 못한다, 이 망할 놈들아! 노바,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팔다림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시리즈가 2위에 있는 게 있어야 한다. 굿에 2위에 있는 것 같고, 비필수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의 도료로 등장하는 것 같고, 이 도료로 안으로 공격하는 것 같고, 역사의 도료로 공격하는 것 같고, 이 도료로 공격하는 것 같고, 이 도료로 공격하는 것 같고, 이 도료로 공격하는 것 같고, 전형안에 적립하여 거기를 확인할 때에 맞춘 현재 역대가 가능하네요. 중심한 전투도 자체를 점점 질리는군요. 잠실을 또 파괴해! 어서!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한 번 붙어볼까요, 송이? 어딘이 있어요? 달리 가십니다. 방문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큰 놈을 좋아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이. 자, 노방 지원 대기 중! 여기는 노방. 바로다 볼게요. 잘 들립니다. 어렵지 않죠? 출격 준비 완료. 피해성이 부족합니다. 명령. 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해방의 십... 갑니다. 감당은? 명령 때문에? 테라진을 더 보냈게, 라이그. 정원이 필요한데? 대기 중. 동력을 의뢰시켰 겁니다. 상황은? 무슨 일일이 없을까요? 들을 수렴 후 체크한 시기지에 위해선 바람이 목표 1, 서이프, 도움을 통해, 도움을 통해. 도움을 통해, 도움이의 일주일에 관한 것입니다. 도움이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도움이의 차량을 기준에 전투해 놓은 지역입니다. 도움이의 차량은 도움이 일어야되었습니다. 도움이의 차량은 도움이가 있습니다. 도움이의 차량은 도움이의 차량입니다. 이곳으로 드라딜을 3개 확보했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군요. 너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베스피인 가늘천이 고갈되었습니다. 깜짝이야! 안 좋은 일인가? 계속하니, 뭔 일 있어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우선 교실과 볼륨 가. 가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설러먼 준비 완료! 항습관이 되었습니다. 장치가 또 하나 가동됐어. 곧 구경군들이 몰려올 거야. 장치를 공격해라 탈단입니다. 온 힘을 다해, 창조의 숨결을 지켜라! 우린 세운 해치울릅니다. 틈이 유지한 해치울림림들은 강백이 공격되었습니다. 강백이 고갈 되었습니다. 강백이 고갈되었습니다. 경기차를 무릎 전ligt해 강백이 고갈되었습니다. 강백이 고갈되었습니다. 연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진지에 대항해! 경기지원에서 공격 Ronald és suggests 우승한 자리에 9장 마치 1차이 사라졌습니다. 목표 확인 마치 2차을 미치고 한 번을 마치고 나뉘어 순종시켰습니다. 폭발의 버터를 타고 말하라고 생각합니다. 한참으로 수업이 나오기 때문에 던져요! 일단 60p를 까를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적흥블중에서 유격이 들어가면 액질을 1스푼으로apa장에 참여해보세요. 적흥블중에서 적흥블중에서 정량이 적은 공간에 매우 쉽게 들어가라. 끄고 가는 길에서 두 번 더 넘어가면, 반드시 해내죠 명령도 가고 있습니다 아, 시험용 신규 장비로군 아마 마음에 들 거야, 라이걸 벌써 드는걸요 상황은? 예뻤습니다 여기는 노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프로포트 상황은? 장치를 새로 가동하는 줄은 더 빠르게 가동하는 기술은 없어라 라이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마참하십쇼 상당히 뭐라고 하셨죠? 더 많은 적들이 추출장치 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마참하십쇼 테스트 술 아동 레으로 상관 레으로 적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용도병을 운반품으로 쫓아대시아가 계속 trick-in 죽고 있습니다 용도병으로 오렌지로 군무는 꼰부가 Staats tendgrown 군무 중 공동으로 이 운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반의 동무가 범위가 들여있는 공동을 운반품으로 루어라 운반이 dwell에 있는지 알아냈을 열bage 수출 장치를 산산조각 내라, 저ленồi에 대해 진정한 힘을 보여주자 규모가 자세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 6.0대2 2.0대2 2.0대3 우주, 콜라 스태플러스, 콜라 스태플러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고 6.0대3에서 전달ков스, 어선금 7.0대3의 공군에 렸던, 지속력 업체의 전달ков자의 도시와 수단계가 있습니다. 경고 6.0대4에서 전달했을 때, 기온은 연구과 연구 야채룟과 연구과 함께 기온을 걷어들 수 있습니다. 경고 6.0대5에서 전달하시기 때문에 이동이 활ioni의 단계가 연구와 연구와 연구의 도시가 오지 않습니다. norov Digitalase.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또 다른 장치가 위험합니다. 새우사격을 실시합니다. 발표된 수사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가진 방법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가둬러 가둬러가 2층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전쟁의 기능을 향해 주시고, 전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늦은 지방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의 주행을 향해 주시고, 일어날 날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를 사는 중에서 공격을 향해 주시고,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안 좋은 일인가요? 정말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님? 다시 가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점장과 함께 가능하네요. 이 전투은 화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잘 울려 하죠. 목격은 오픈하십시오. 이 기적이 필요한И요. 목격을 지켜보려고 하십시오. 이 기적이 필요한 상태반로 돌파가 포기합니다. 우선에 유지한 상태반로 돌아봅니다. 이제 클남받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기적이 공격은 없어졌습니다. 이 기적이 도착하는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이 기적이 통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샘— 자, 딱. 샘— 으,這樣的. 액유종. 상황은? 말도 안 돼. 아무리 병력이 적미기한 생물체들에게 당하던! 그래, 두 번씩이나 군주 알라라크는 어딨지? 로답기 노바 설마는 진짜 승리를 거둔 모양이로 여기서 수집한 테라진이 널 인류의 수호자에게 윈도할 것이다 너의 그 미개한 정신이 테라진을 견딜 수 있다면 말이지 허기나 안심이 되는군 인류의 수호자를 찾고 나면 어떻게 너에게 연락하지? 때가 되면 난 다 알 수 있지